뜨거운 태양, 메마른 땅, 모진 환경에서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남았다. 고립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계는 그렇게 적응하며 진화했다. 여기에 뛰어든 사탕수수 두꺼비는 불청객이었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찾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에 도착했다. 햇볕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늘을 만들어가며 촬영을 시도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고만 한다. 이대로는 촬영 불가. 해가 저무는 걸 기다리기로 했다. 야간 촬영을 준비하던 중 사탕수수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 뭘 먹고 있어요. 턱 밑으로 축 늘어진 게 뭘까. 뭐지? 뭐지? 아니, 혀가 나와 있는데? 뭐 부딪혔나 보다. 밤이 되자 사탕수수 두꺼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얘들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녀석은 이 녀석은 government not listening to the scientific experts. The scientists told them it would not work because it's a toad that comes out at night and it's supposed to feed on a beetle, the cane beetle that is active only during the day. And at night is sleeping two meters off the ground. Cane toads can't jump. So they were never going to encounter the animal they were supposed to eat. And the scientists were ignored by the government. 학생들이 이 도시가 또 한가로 지어진 사탐을 만들고 정부가 다시 한가로 지어진 것이죠. 정부가 고소화기업 attachada 박아버레에서 대성화가 있는 베르기와 유일한 베르기의 베르기와 유일한 베르기의 베르기의rada 베르기와 유일한 베르기의 베르기의제한 베르기의제한 베르기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수입된 사탕수수 두꺼비. 두꺼비 몇 마리를 들여온 것뿐인데 토착 동물들에겐 재앙이 되었다. 사탕수수 두꺼비가 가진 독 때문이었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독을 극복할 수 있는 천적이 오스트릴리아엔 없었다. 수입을 결정할 당시 도마뱀이나 악어에게까지 치명적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살충제 개발로 사탕수수 딱정벌레는 제압했지만 여전히 사탕수수 두꺼비는 오스트릴리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과연 사탕수수 두꺼비뿐일까. 이기적인 인간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려 한 것이. 이기적인 인간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려 한 지정에 온다. 이기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을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탕수수수는 보고자, 우선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은 과연 사탕수수와 기간으로 변화시키려 한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들의 인간은 아프지 않게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relinqu한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은 안정과 조사수의 인간을 말한다. Cane Toads are a great example of the problems that occur when governments do not listen to their scientists.